서재현 검사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의 온누리 교회 간증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온누리 교회가 페이스북에 공식 해명했습니다. 온누리 교회는 페이스북에 올린 공식 해명의 글에서 안태근 씨의 세례식 간증은 그분이 고위층 이력이 있다고 특별하다고 인정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며 세례받는 사람의 과거 이력까지 샅샅이 조사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온누리 교회는 또 안태근 전 검사가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인지 검찰에서 그만둔 사실도 전혀 몰랐으며 안전검사가 간증을 하고 다닌 것이 아니라 매월 있는 세례식 때 간증 대표자로 선정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